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저는 민주당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번 연속 방탄했다가 국민 무서워서 특권 포기하겠다고 말한 것은 이재명 대표고요.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매번 자기들끼리 그러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자기들이 갑자기 심각해서 화내다가 결국은 안전한 것입니다. 안타타고 결론은 항상 방탄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잖아요. 오늘 뉴스 스톱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대놓고 부결 메시지 아니냐. 보신 것처럼 석 달 전 이재명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역시 이재명이다라는 평가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요. 본인 체포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붙여지기 딱 하루 전인 오늘 이재명 대표가 침묵을 깼습니다. 이제부터 화면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일단 병상단시 중인 이재명 대표인데 기력을 조금은 되찾은 모양이에요. 한 1900자가 넘는 장문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소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거라고 거듭 말했다.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 청구를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줬는데 검찰은 이 기회를 날려버렸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표결, 부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저희 오랜만에 뉴스 탑승 출연하신 신재호 의원님. 이재명 대표 오늘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 메시지가 우리 헌정사의 최대의 궤변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불체포 특권이라는 거는 회기 중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당연히 일반인과 똑같이 영장실질심사 나가서 거기서 다투보고 영장이 발부되는지 기각되는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회기 중일 때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체포동의안 가결이 돼야지만 영장실질심사에 나가는 거니까. 이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거는 회기 중에만 가능한 겁니다. 비회기 중에는 포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6월 19일에 포기 선언을 했을 때는 회기 중에 구속영장 날라오면 나는 영장실질심사 나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자당 의원들에게 가결 찍어줘라. 그래서 내가 영장실질심사 나가서 하고 오겠다. 당당히 나가겠다. 그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말을 비틀어서 비회기 중에 어쩌죠. 비회기라는 건 불체포 특권하고 이렇게 연관이 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 궤변 중에 궤변이라고 봅니다. 헌정사 최고 정치인의 궤변이라는 표현까지 신 의원께서 썼는데 그만큼 본인 스스로도 여러 지금 딱 표결을 앞두고 침묵을 이어갈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좀 급박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지금처럼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회기 중에만 적용되는 건데 저렇게 비회기 중에 뭐 줬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뭐라고 대응 논리를 만들기가 굉장히 궁핍한 거 아니냐. 그런데 궁핍한 거를 알면서도 저렇게 노골적인 부결 호소문을 내놓은 거는 뭐겠는가. 지금 본인의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하다. 그거의 반증 아닌가 보였습니다. 소정수 국장님. 지금 병산 단식 중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오늘 알려지기로는 SNS에 글 올린 분량이 한 1,900자가 넘는데 여당에서는 아니 단식 중인데 어떻게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릴 수가 있는지. 좀 기력을 많이 회박한 건지 단식에 대한 얘기가 또 한 번 도마에 올린 것도 같아요. 오신호 안전 의원이 오늘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21일째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장문의 글을 쓸 수 있느냐. 한 1,989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 글을 썼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 보시기에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병원으로 가면서 그때 뭐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의식을 좀 잃기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해서 상당히 힘든 상황일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고. 또 단식 21일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해본 사람이 거의 국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일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SNS에 긴 글을 올리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가서 거기서 링게르도 맞고 약간 회복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글을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도 단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저는 뭐 그 자체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단식하는데 어떻게 글을 쓰냐. 뭐 이런 내용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굳이 그런 얘기를 또 할 필요도 없다. 지금 시점에 어쨌든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그 내용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어쨌든 이 불체포트권을 포기하고 당당히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그리고 검찰의 무도함을 내가 직접 나가서 증명하겠다라고 국회에서 온 국민을 상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과 현재의 이 메시지가 배치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핵심이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신뢰의 위기. 이것이 지금도 여전히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이제 뭐 본질은 말이 바뀐 게 본질이지. 누가 써줬고 미리 준비했다. 이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1900자가 넘는 장문의 글을 부결 메시지를 써놨다는 건 참모들과 이미 좀 소통이 됐고 이미 이 정도의 글은 준비가 좀 돼 있었다. 이렇게는 저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대표 입장에서도 처음에 단식에 들어갈 때부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정을 했을 것이고요.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병원으로 가게 되면 어디로 갈 것인가. 또 마지막 단계에서의 메시지를 또 어떻게 낼 건가. 최종적인 출구 전략의 시나리오는 ABC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참모들 또 그렇고 아마 했을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 안에서도 어쨌든 내일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서 대표가 가부간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 등등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마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했던 이야기 등등 그리고 대표의 생각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해서 그렇게 좀 올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 앞에서 작년에도 불체포 특글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몇 차례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글을 계기로 이재명 대표의 방탄 본색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방탄이 필요한 자들은 업자 도와주고 뇌물받아 먹은 국민의힘 정치인 같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불체포 특권 대안해야 된다. 앞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은 10년 넘도록 먼지 펄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대안해야 된다. 빈총에는 방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회짓지 않은 정렬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 특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거 불체포 특권 포기 목소리. 그러면 윤희석 대변인 상대당으로 보셨을 때 그러면 이재명 대표 오늘 불체포 특권 포기를 뒤집는 부결 촉구 얘기는 결국은 국민들을 상대로 한 얘기가 아니라 4시부터 민주당의 의원총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에게 하는 호소다. 국민들이 아닌 민주당을 위한 호소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본인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된 일은 1차적으로 국회 본회에서 결정이 되니까 아무리 민주당이 지금 국회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자당 소속 의원들 몇 명만 한 20명 정도 이탈표만 나와도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판사를 만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너무 두려우니까 아마도 자당 의원들을 상대로 저렇게 세게 얘기한 것이다. 결국은 단식조차 본인의 사법 처리 과정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로서의 어떤 위상을 상당히 상실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아까 뭐 가결이 되면 검찰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표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는 순간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날개를 달아준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상당수는 다른 곳으로 갈 거예요 아마. 이재명 대표의 진심이 뭔지 정확히 이제 알게 됐잖아요. 더 이상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든지 무슨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임하고 법원에 가겠다든지 이런 얘기 이제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마지막 순간에 몰린 건데 이 밀린 숙제 언제는 해야 돼요. 결국은 판사를 만드는 그 순간까지 이재명 대표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 대표가 본인의 부결 촉구 메시지를 올린 날이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붙여지기 하루 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본인 구성영장 청구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들이 하나하나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시점들도 이재명 대표로서는 고민스러웠을 텐데요. 제가 저희가 준비한 뉴스타트 중반 부분에 이 내용이 있긴 한데 미리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구성영장에 이 대표 검찰의 시각은 백현동 의혹도 징계 은폐 시도 등 가족 요소가 징역 7년에서 11년까지 대북송금 의혹은 최소 11년이다. 그래서 이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 시각은 징역 11년에서 많게는 36년까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140페이지가 넘는 구성영장에 이걸 하나하나 더 넣었거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일각에서 부결 메시지를 이 대표가 침묵을 깨고 던진 이유가 본인이 정정당당하게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가면 구속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부결 메시지 던진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재명 대표 본인의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 말대로 검찰 권력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야당을 탄압하는 건 맞아요. 압수액이 400회였다, 검사 60명이 수사를 했다 그건 다 맞는데 아쉬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국민에게 선언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과감하게 지금 검찰의 수사가 너무 무리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영장이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봤기 때문에 실은 가결을 요청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승훈 변호사께서도 이 대표 오늘 부결 메시지에 다소한 실망을 좀 하셨나 봅니다. 네, 아마도 좀 중도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많이 좀 실망을 했을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사직성행의 가결이었기 때문에 좀 정면 돌파를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고요. 다음은 이제 부결을 하면 방탄 논란이고 가결을 하면 또 당내 민심의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가결을 촉구하는 것이 민주당 내부의 혼란도 막으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면 돌파하는 것이라고 봤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선택은 다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오늘 저녁 내내 민주당 내부에서 의총에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회의를 할 건데 굉장히 좀 어떻게 결정을 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탑 때 출연하던 서영주, 민주당 서영주 상금부대변인께서도 아니다. 이재명 대표 가결을 촉구할 거다. 불체포트 건 포기할 거라고 했는데 일단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승훈 변호사께서도 조금은 이 대표의 이런 말 바꾼 부분이 중도충하기에는 좀 안 좋은 거다. 민주당 소속의 이승훈 변호사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기 화면을 보면 진중권 교수 얘기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서 판사판을 왜 못 가냐. 이게 구질구질하다라는 다소 직선적인 비판도 했는데요. 신지호 의원님. 국민의힘 말대로 그건 그래요.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도 아닌데. 재판부 가서 본인이 이 검찰의 모든 영장이 다 소설을 하면 당당하게 가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고 돌아가면 오히려 검찰이 더 불리한 상황이 될 텐데 이걸 왜 못 가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그래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의 박광원 원내대표가 엊그저께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면서 부결시키면 부결이 되면 방탄의 길이고 가결이 되면 분열의 길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했는데 얼핏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반드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었냐면 6월 19일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에 맞춰서 가결해달라. 가결해달라. 그리고 나가서 구속영장 기각받고 돌아오는 거. 이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정치인 이재명이 화려하게 부활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라든가 수사를 했던 검찰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핀치에 몰릴 수밖에 없는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결을 해달라는 얘기를 않고 이제 오늘 그거를 부결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 내일 투표에서 부결이 될지 가결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죠. 일부에서는 오히려 오늘 저렇게 하는 게 역효과가 나서 긁어붓으러 만들고 저게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여하튼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부결이 되면 방탄이 되는데 지난번 2월처럼 부결이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가까스로 부결이요? 네. 2월 27일 날 찬성 139, 반대 138, 무효기권 합쳐서 20표. 그래가지고 그게 부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결도 되고 분열도 되고. 부결, 분열. 부결도 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만약에 가결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여기서 끝나는 거죠, 정치적 생명이. 저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자당 의원들에게 호소를 했는데 그 자당 의원들도 저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상 내일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이제 Nobel에했고 난 다음 시간에 만나요. Sounds good. Dan은.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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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